제가 알기로는 사슴인데 어떤 동물이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이상한 루돌프 사슴 코? 사슴 아닌가요? 사슴 아니야?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 코는 그러잖아 아닌가? 루돌프가 사슴이 아니래요? 그럼 술록이구나 아우 바로 맞히시네 루돌프 그러면 술록 코는 이래야 되나? 아 술록 처음 알았습니다 우린 루돌프 사슴 코에서 사슴인 줄 알았더니 고맙습니다 술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